어 같이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오케이 좋아요 미안해 이 언니가 약간 컨셉충이야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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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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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느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지 이 친구들한테 알려줘요 자 가볍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짧게 주시면 돼요 오케이 열 정도 요정도 약간 굉장히 친한 친구인 것처럼 해줘요 아셨죠? 연기 좀 해줄 수 있어요? 오늘 처음 본 사이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 언니 1분이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예예예예 렛츠고 자 가볼게요 어 밥 먹었어? 아니하오마아 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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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헤이 헤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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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